2월 19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자, 최근 들은 하셨나요? 자,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봄비가 왔는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말에 어디 나들이 계획이라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감기로 좀 고생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 델타테크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려고 영상 찍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언급해드린 내용이 뭐였나요? 이 APS, 미 물리학회 사이트에서 세력들이 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발견이 되지도 않은 이 허위 사실을 찌라시로 퍼뜨리면서 개미들을 공포심리에 빠뜨려 월요일에 분명히 손절을 유도해서 하한가로 시작해서 이 물량을 다시 사들여서 끌어올릴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잠깐 10초 정도만 보고 가시면 정확한 내용을 받으셔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3월 4일 발표가 맞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예정대로 미친듯이 급등을 할 거고 반대로의 발표가 틀리다고 한다면 주가는 바닥을 찍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3월 4일 이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진입 단가를 잡아드리던 이 매도가를 잡아드리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어제 목감기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렸고 오히려 제가 이런 악재를 호재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논문 발표 관련해서 이 대응 방안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이 초전도체 발표 상황은 지금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회가 된 게 맞다, 철회가 된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표 관련 시나리오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나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집중 대응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어차피 LK-99는 아예 끝난 게 아니고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분명히 하게 돼요 왜? 어차피 이 신성 델타테크는요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세력들은 이 투경 공실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고 이런 찌라시로 인해서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심리까지 줘서 손절을 유도하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지금도 장이 열리자마자 도지캔들을 달고 개인들을 털어내고 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래량을 주고 또 한 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를 끝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의 개미 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10원 안정도 수익을 보게 두는 놈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독하게 털어댈 겁니다 자, 오늘 종가를 보고 제가 대응은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손절을 하시면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도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 설 연휴 이벤트로 이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드리는 걸로 좀 늘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17분이나 신청해 가셔서 지금 3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야 하고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신성 델타테크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 구간은 오히려 쉬는 구간,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 소리를 듣게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세력들이 이 투경 공시, 그리고 이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이 상승 추세에서 가격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형성이 된 자리에서는 지난 고점이었던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 초록철에 찌라시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 증폭이 돼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 세력들도 지금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만 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당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의미 나왔죠? 28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28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맞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런 찌라시로 인해서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초록철의 발표 대응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매집 기간만 해도 상당하게 긴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량들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고리를 단 다음에 물량 소화 후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고 지금 다시 한 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음 구간에서 세력들이 정말 독하게 개인들을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존도차에 관련해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구자천 대표죠 최근에 1월 17일, 1월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은 2천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자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천주 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컨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인기온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이 APS나 APL 그리고 ACS 이 저명한 미 물리학기 회복 제가 다 자료 조사하고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자 정말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타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찌라시 관련 대응 자료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신성 델타테크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LK99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죠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이상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거라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낮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록철회 발표 관련해서 대응 방안도 도와드릴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기 종목도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큰 경험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